편집 선수 오우 네, 인사드리고 싶은 둘, 셋, 하이 갱 안녕하세요, 소파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, 드디어 왔어요, 드디어 왔어요 와 그렇게 후지큐, 후지큐 노래를 부르던 후지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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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몇 시간 걸렸죠 오는데? 와, 3시간? 두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 두 시간 걸렸어요 자고 있어가지고 자고 있어가지고 근데 후지큐에 진짜 되게 막 절규를 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많잖아요 저 오늘 그거 탈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설레고 기대가 되고 지금 팀장이 마구마구 뜹니다 한 번 들어가 볼까요? 한 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여기다가 뜨고 있네? 더우니까 일단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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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야? 저거 봐 뭐가 뭐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? 빨리 가자 우와 우와 뭐야? 야 놀랐다 나 지금 놀랐다 와 뭐야? 저 목 잠겼다 목 잠겼다 야 저거 뭐야? 재밌을 거 같지 않아요? 아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우와 저거 뭐야? 빨리 타자 빨리 타자 빨리 타러 가자 무슨 그네 같은 게 하늘을 달고 있던데? 야 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 전 절대 없어요 그린아 그린아 네? 세빈 둥둥이잖아 아 그린 둥 뭐야 무서운 그게 있어요 뭐야 바닥에 없는 그거 도돈 파 도돈 파 도돈 파에요 그게? 몰라요 내가 아는 건 도돈 파 뿌리 아니 내가 다닐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야 그럴 줄 알고 내가 타마고 샌드위치 사 왔어 형이 만들었어요? 아니 샀어 샀어? 사망세 할 줄 알고 내가 상호형을 준비했어 야 상호 없으니까 오늘 야 우성이 없냐 야 오늘 대리치련 대리치련 구성형 나밖에 없어 네 어? 어? 야 이거 나 못 가는 거 아니에요? 어 너 빠져 야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? 야 야 야 야 야 우유 줄게 우유 후 Beijing 지금 신났죠? 여기 지금 어디죠? 현재 후지야마를 타러 왔어요 후지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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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타고 올게요 기대되죠? 그렇죠 기대되는 소감 춤으로 해주세요 웨잉 웨잉 갑분싸 사! 자! 구! 사! 기대돼요. 나 근데 조금 떨려. 왜요? 왜요? 무서우니까. 설레는 떨림이에요 아니면? 약간 설떨이야, 설떨. 설떨? 설렘만 떨림만? 사진 찍을 때 어떤 필름 찍을 거예요? 저요? 저 막 덤덤한. 저 이렇게 해요. 저는 이거. 으아아아! 이거 아니에요? 이따 내가 지켜보겠어. 그러면 난 이거. 다들 이영준이야 뭐야? 다 포즈해서 못하는 사람 벌칙. 무슨 벌칙? 여기서 유성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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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못하면 돼. 무서워서 그래. 무서워서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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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포즈 못하면 유성추리. 여러분. 막간 일본어. 타노시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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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일할 때 쓰인다고요? 여러분. 아 정말 너무. 너무 재밌겠다. 기대된다. 타노시미. 타노시미. 자 그리고 지금. 제 도시락이 지금 꺼졌는데. 왜 꺼졌냐면. 너무 뜨거워서. 날씨가 너무 더워서 꺼졌는데. 아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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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쇼핑이에요? 아 아니야. 자 이제. 타노시 갈게요. 안녕. 미쳤다. 미쳤다. 아 다리 호들거려. 와 진짜. 끊이질 않네. 끊이질 않아. 와 나 진짜.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나 진짜 나 이거 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와 이거. 수지야마. 기억하겠어 이거. 수지야마. 야 이거. 와. 진짜 짱인데? 실망시키지 않네. 형 이제 사진을 확인해야지. 야 사진 사진을. 다 했지? 다 했지? 당연히 당연히 했지. 나 못했어. 나 했지 나 했지. 야 못하는 사람 무서움 추는 거야. 너무 무서워. 아 진짜. 형. 우리가 또 위에서 미션을 했었잖아요. 어. 네. 괜찮아요 지금? 아. 응. 저희가 미션을 했는데 사진 찍는 그 존에서. 이제 각자의 그 포즈를 하기로 했었는데 수현이 형이 못했어요. 네? 못해가지고 벌칙으로 이제 유성을. 유성을. 유성을 출 거예요 여기서. 세비도. 같이. 둘이. 괜찮아요 형. 형. 조금 더 할 것 같아요. 지금 형. 형 이제. 형. 형. 형이 닮았죠? 형이 닮았어. 형이 닮았어. 형이 형. 형이 당연히 기억이 안 돼. 반성. 반성. 아 근데 너무. 어우 손이 껴치지긴다 와 너무 아파 이게 시선 170kg이잖아요 100kg이라고 이게? 아까는 뭐예요? 후지야만은 몇 프로? 아까 후지야만은 130에서 140kg이잖아요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롯데월드의 아트라틱스 같은 거네 아트라틱스 7,80밖에 안 돼 7,80밖에 안 돼 근데 더 진한 건가요? 아니요, 이거 스틱은 안 돼요 형 왜요? 사람들 많으면서 주기로 했잖아요 집에서 찍혔어 잘 할게요 고 고 고 방금 저랑 수현이 못했잖아요 네 아 어떻게 했어요 그거? 딱 보인다 보이던데 그게 보인다고? 어 보자 안 보이던데 눈 감으신 분 아니죠 설마? 저 눈 감고 아! 이미지에 있었어요 아까 수빈이가 너무 좋지야만 치지야만 킹보리로 두 번째 킹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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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고 무섭다고 도망치리려고 어 그냥 두 번째 구간에서 저는요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 원래 그냥 그러려고 하죠? 이거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안전바에서 손을 넣는 게 그냥 무서워 어 그러면 저는 이거 할게요 손 넣어주세요 이거 할게요 아 이건 안 돼요 솔직히 이건 너무 이거 아 아니야 형 이거 나 이거 할래 이거 어기야 이거 이거 자 이거 형이 한번 뭐 할까요? 이것만 나 그래 너 이거 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우리 이번에 다 꽃받침으로 하자 테마 다 같이 다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때 오케이 못하면은 얄짤 없어 지금 다 들은 거야 지금 다 들어 그냥 형 야 선생님 야 선생님 슬프트 안 해? 야 슬프트 안 했어 슬프트 안 했어 슬프트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왜왜왜 선생님 이거 안 했어 형 형 가자 야 가자 아우 볼 건데 아우 볼 게 없어 아우 볼 게 없어 아우 볼 게 없어 이번에 미션을 잘하거든요 이거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아니 혼자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아니 이것도 하고 음료수 써야 되잖아 와 근데 이게 진짜 도돈 도돈 와 나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나 시작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시작 갑자기 갑자기 시선 180 어 2초 정도가 진짜 되겠어 제로 100이 제로 100이 2초야 아우 뭐야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홀갛이 아 이거 훌쩍해 진짜 어 아 시섭 날이 미개가 실패 아이 아이 voluntary 아 씨